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사람들이 사라짐으로 없어지기도 합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처음에 단 하나의 언어를 썼던 인간에게 왜 이렇게도 많은 언어가 생기고 소멸되기를 반복할까요. 바벨탑을 세우기 전 처음에는 단 하나의 언어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신 이유는 인간들 간의 의사소통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서로 의사가 소통되지 않으면 그들이 이루려고 하는 일을 할 수 없으며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서로 흩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처음으로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에덴 동산에 살던 인간은 반드시 이 말씀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이를 어길 시 반드시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언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달린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언어가 없었다면 인간은 자신이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만드신 이유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인간과 의사소통을 하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렇듯 인간에게 생명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는 언어를 인간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자기 자랑,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며 욕설과 저주와 속임수와 거짓말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런 언어가 인간에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육천개가 넘는 지구상의 언어 중 다수의 언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를 전달하는 쓸모없는 악한 매개처로만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인간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언어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시고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자를 통해 인간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사용되지 않는 언어, 성경으로 기록되지 않은 언어,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민족의 언어, 그런 언어는 하나님 보시기에 소리나는 깽과리처럼 시끄럽기만 하는 지저분한 소리이며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할 쓰레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언어들이 지금 이 시간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어 킹잼 성경을 복주시고 그 언어를 세계 공용어가 되게 하신 것은 모두들 알고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영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나왔고 수많은 복음 전파자들이 필라델피아 시대에 영어로 설교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성경을 읽고 영어로 책을 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영어를 복주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영어 외에 어떤 언어에 복을 주고 싶겠습니까?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를 하나님께서 복주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쓰는 언어로 기록된 성경을 읽고 그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언어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 언어로 성경에 기반을 둔 책을 쓰며 그 언어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듯 말하면 됩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며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한글로 자신의 말씀이 번역되어 나올 것을 미리 알고 한 왕을 선정하셔서 지혜로 그 나라 민족이 쓰고 있는 언어를 문자로 기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아무리 영어나 다른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모국어보다 더 편하고 잘하는 언어는 없습니다. 세간에 자신들이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한 권 내놓고서 그 성경이 자신들의 믿음과 행위의 최종 권위가 아니라 영어성경이 최종 권위라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농담을 하고 있음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들을 보며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모국어를 배격하고 다른 나라 언어로 기록된 성경을 최종 권위라고 하다니 애들이 내가 한국어를 아직까지 없애지 않고 남겨둔 이유를 모르네 애들아 나는 너희들하고 너희 모국어로 대화하고 싶구나 나야 어떤 언어를 쓰든 상관없지만 너희가 이해를 못하지 않니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을 보고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만드신 첫 번째 이유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인간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입니다.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자기에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며 복음을 전파하기 원하십니다.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란 내가 믿고 실제로 행동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한글 킹잼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습니다. 제가 제 어머니에게서 배운 언어가 한국어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어머니를 통해 배운 이 한국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 쓰는 영어나 독일어나 일본어나 중국어로 소통하지 않으십니다. 참으로 웃기는 것은 처음에 영어 킹잼스 성경을 자신의 최종 권위라고 했던 영어권 국가의 신학자나 소위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영어를 제쳐두고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헬라오 원본이나 히브리오 원본을 최종 권위라고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늘 자신들이 현재 가지지 않은 것에 권위를 두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자기들 멋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이해하기 쉽고 모두가 알고 있는 쉬운 언어로 기록된 성경을 기준으로 최종 권위를 삼는다면 언제 어디서나 성경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성경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길들일 수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뭔가 더 아는 듯이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존경받으며 자신들에게 뭔가 권위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모국어 성경이 최종 권위로 자리 잡으면 그런 권위를 자신들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세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자신들이 살인자의 후예임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의 때에 살았다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바로 눈앞에 하나님을 두고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눈앞에 하나님은 거부하면서 옛날에 살았다면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죽입니다. 살인자들의 후예답습니다. 배교가 만연한 이 시대에 사람들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바리세인들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죽였습니다. 영어권 사람들은 영어성경을 거부하고 헬라어와 히브리어 온문을 운운합니다. 세상에 없는 것이니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이렇게 저렇게 되어 있다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멋대로 믿고 행한들 누가 뭘 알아서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바를 피하고 싶은 참으로 좋은 수입니다. 1992년 이후 한국어를 쓰는 한국 사람들 중 이미 번역되어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영어 킹잼스 성경이 최종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로 새로 출연한 한국에만 있는 새로운 이단입니다. 이단도 시대에 맞게 변화무쌍하게 시대의 흐름에 잘 편승합니다. 눈앞에 없고 좀 어려워 보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조금이라도 더 우쭐하게 해줄 만한 뭔가를 찾아다닙니다. 어차피 그걸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어 성경으로 자신들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자신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영어로 자신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자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모국어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극구 모국어로 된 성경만은 피하고 싶어합니다. 한글 킹잼스 성경만은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 말씀으로 자신들이 심판 받을 테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어렵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귀는 쉽고 간단한 것을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게 만듭니다. 카톨릭에서 미사를 라틴어로 진행함으로써 회중이 못 알아듣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동일한 영이 역사합니다. 소위 학문이라는 여러 분야에서 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전문 용어를 만들어내서 일반인들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중하시면서도 너무나 쉽게 이해되는 한글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율법사들아 너희에게도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는 지기 힘든 짐을 지어놓고서도 너희 자신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도 대지 않기 때문이라.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선지자들의 무덤을 세우고 너희의 조상은 그들을 죽였기 때문이라. 진실로 너희는 증인이 되어 너희 조상이 하는 일에 찬동하나니 이는 그들은 참으로 그 선지자들을 죽였고 또 너희는 그 선지자들의 묘를 세웠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보내리라. 그러면 그들이 그 중 덜어는 죽이고 박해하리라 하였으니.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국인들에게 한글 킹잼스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마지막 날에 한국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이 한글 킹잼스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